정선을 가면, 정선 시대에 가면, 지브와이라고, 그거 굉장히 길이거든요. 그거 하고, 유리를 해서 밑에 보는 거, 택시 타면, 데려줄 거에요. 그럼 여기서 정선 버스를 타고 가요. 여기 하이월드, 버스가 있나요? 거기에? 어디에서 있는지? 내려가면, 시내에 가면 버스가 있겠다. 정선 버스. 그 뭐지? 기차 타고 들어가서, 옛날에 탕광 기차 타고 들어가면, 사복이잖아. 사복이잖아. 사복, 박물관. 아, 사복ío.